그리고 장유빈은 어떨까요? 두번째 샷 오! 이 공기 올라왔습니다 자 이러면 분위기를 바꾸는 이글 기회에요 장유빈 그리고 장유빈 선수의 이글펀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나이스 이글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리면서 단독 1위로 올라섭니다 장유빈 선수의 세컨 샷은 참 훌륭한 샷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안됩니다 그 위치에서요 장타력과 정확도를 갖춘 장유빈이 팟5 9번으로 해서 이글에 성공했습니다 그때는 오늘 출근하는 few일이 가능합니다 탈등이 좋아서 그 위치를 하여 그 위치한 사회가 도시로 그리기 시작하여 그 위치한 사회가 도착합니다 장유빈 선수의 주무색을 강독 el원으로